안녕하세요. 집에 단무지 있으세요? 단무지는 최대한 얇게 나박나박 썰어주시고요. 이렇게 얇을수록 맛있는 반찬이 완성됩니다. 썰어주신 단무지는 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짠기를 빼주시고 꼭 짜주시면 돼요. 이렇게 얇아야지 잘 짜지고 식감이 아작아작해요. 어묵은 뜨거운 물에 잠시 담궈서 기름기를 빼주신 후에 삼각형 모양으로 어슷어슷 썰어줍니다. 단무지와 어묵에 고춧가루 1스푼 넣어주시고요. 통깨도 1스푼, 참기름은 조금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집에 식탁용 조미김이 너무 많아서 같이 활용해 볼게요. 잘게 부숴서 같이 넣고 무쳐주시는데요. 조물조물 무치면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솔솔 올라와요. 이대로 먹어도 아주 훌륭한 반찬이 되지만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무지 어묵무침으로 김밥을 싸서 만들어 보세요. 별다른 재료가 들어가지 않지만 식감도 아작아작하고 아주 맛있어요. 단무지 어묵은 짜지 않기 때문에 듬뿍 넣어도 됩니다.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단무지 어묵김밥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드립니다.